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이 좀 좋아졌죠. 생민이 오빠 때문에 저는. 생민이 오빠 때문에 처음 적금을 든 거예요. 적금이라는 삶 자체가 적금이 없었어요. 적금을. 안 사고 싶었는데 생민이 오빠가 처음 저를 끌고 가서 야, 무조건 적금을 넣어. 한 달에 5만 원씩. 그때 완전 신입 때 돈 없었을 때. 그래서 5만 원씩 해서 처음 적금을 타봤어요. 3년 동안. 그걸 몇 번을 깨려고 했는데 생민이 오빠가 안 된다. 3년 만에 받는 그 적금의 행복을 느껴야 된다. 진짜 그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. 한 500만 원 정도 타는데 와, 그 기쁨이 진짜.